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에 컨트롤 속성 지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출제 유형의 급여 조회 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일은 폼이 두개의 폼이 있는데요. 급여 조회 폼과 사원 정보 폼이 있습니다. 급여 조회 폼을 더블 클릭 했더니 4번부터 실수령액까지 현재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아래쪽에 단추가 있는데 단추가 정렬되지 않고 그냥 순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까지 같이 데이터 연결하고 형식 설정하시고 위쪽에 폼에 제목 입력하는 작업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조회 폼을 보게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입니다. 본문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많습니다. 첫번째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니까요. 속성 시트에 TXT4번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번을 연결할 건데요. 4번 필드, 그러니까 4번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4번을 선택하시고 다시 이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온번에서 이름을 선택 TXT 부서를 선택하시고 부서 선택 TXT 직위를 선택하셔서 직위 TXT 기본급을 선택하셔서 기본급 필드 TXT 수당합계를 선택하셔서 수당합계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온번에서 해당 필드를 선택하시면 보기에 가셨을 때 보기에 아까는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았던 텍스트 상자에 연결해 내오셨던 데이터 필드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에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두번째는 본문에 TXT 총액이라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총액은 바로 왼쪽에 있는 기본급과 수당합계를 더해서 총액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수식을 작성할 때는 등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필드명을 기본급 더하기 수당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기본급과 수당합계에 대한 필드명을 직접 대가로로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대가로를 생략을 하시면 필드명의 공백이 없다면 생략이 가능하세요. 생략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가로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한 게 편하시면 입력하시면 되고 나는 필드명의 공백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대가로를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TXT 소득세를 선택하시고요. 소득세는 조금 전에 기본급과 수당합계를 더해서 표시하셨던 TXT 송액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10% 계산해서 곱하기 10% 한 금액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운본에 오셔서 계산할 거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TXT 총액에 계산해 놓으셨던 값에다가 곱하기 0.1이 10%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기타세는요. 기타세는 소득세의 3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TXT 소득세 곱하기 0.3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시 실수령액은 컨트롤 운본에 커서를 두시고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 TXT 총액에서 구한 값에다가 마이너스 TXT 소득세에서 구한 값을 빼고요. 마이너스 TXT 기타세에서 계산한 값을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식을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폼 머리끌에 담과 같이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폼 머리끌에다가 제목을 좀 작성할 건데요. 본문을 선택하시고요. 본문 아래쪽으로 좀 드래그 하시면 폼 머리끌의 영역에 공간이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폼 머리끌에 있는 레이블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 눈금자에서 레이블을 선택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동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십자 모양의 하살표가 된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레이블은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는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가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기본급과 수당학계부터 적당한 위치에 소득세 영역까지 좀 드래그 하신 다음 우리는 여기에다가 사원별 급여내역이라고 표시할 제목을 입력합니다. 사원별 급여내역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하셨던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속성 시트에 모두에 오셔가지고 레이블의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LBL 제목 캡션은 직접 입력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굴림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이름을 굴림채 16포인트 글꼴 크기를 16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두께를 굵게를 선택하시고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에서 현재 일반인데요. 가운데를 선택하시고 가운데 맞춤으로 표시되도록 하고요.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특수 효과에 오셔서 우리는 그림자를 선택하셔서 그림자 효과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본문에 모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세로 눈금자에서 클릭하시고요. 컨트롤에 특수 효과를 기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 효과에 오셔서 기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텍두리를 투명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두리에 가셔서 텍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투명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txt 기본급 txt 기본급 선택하시고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수당 합계, txt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까지 선택하신 다음 지금 선택한 컨트롤은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편집할 수 없다라고 하면요. 잠금을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본문에 첫 번째에 있는 txt 4번을 선택하시고요. 4번 컨트롤은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해서 아니오로 해주시면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폼 바닥 끌 영역의 아래쪽에다가 또 컨트롤을 하나 생성을 하실 건데요. 텍스 상자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첫 번째에 있는 텍스 상자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기타세 아래쪽에다가 텍스 상자를 드래그 하십니다. 드래그 하시면 텍스 상자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취소를 누르시고 텍스 상자 이름을 모두에 오셔서 스크롤 막대를 맨 첫 번째로 올리신 다음 이름을 문제에서 txt총액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총액합이라고 입력합니다. txt총액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왼쪽의 레이블에 대해서 표시할 레이블은 총액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총액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총액합은 그 다음 총액합은 다시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기본급과 수당합계를 도해서 총액합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온번에다가 계산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본급과 수당합계를 더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컨트롤 생성, 텍스 상자 작업 컨트롤 생성하시는 작업 하셨고요. 전체 총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온번도 작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든 숫자 데이터 컨트롤은 통화로 설정하고 오른쪽 맞춤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기본급도 숫자고요. Shift 누르고 수당합계,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과 조금 전에 계산하셨던 총액합도 숫자입니다.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대한 컨트롤은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서 통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맞춤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텍스 맞춤에서 오른쪽 맞춤 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 가시면 서식이라고 있고요. 서식의 글꼴에 가셔서 오른쪽 맞춤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숫자에 대한 컨트롤 상자에 대해서는 오른쪽 맞춤 정렬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탭키를 누를 때마다 순서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탭 한번 누르면 4번에서 이름으로 이름에서 부서로 부서에서 직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본문에 해당된 구역을 선택하시고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탭 순서를 누릅니다. 첫 번째가요 txt 4번이라고 선택하시고 맨 첫 번째 배치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txt 이름을 선택하셔서 두 번째 txt 부서를 선택하시고 세 번째 그 다음 직위가 네 번째입니다. 기본급을 다섯 번째 갖다 놓으시고 수당 합계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 순서대로 배치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본문에 탭 순서까지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아래쪽에요. 폼 바닥글 왼쪽 하단에다가 명령 단추 하나를 만들 건데요. 닫기라는 명령 단추 하나 만들 겁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단추 하나를 선택하고요. 맨 끝에 가셔서 드래그 하시면 화면에 명령 단추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폼 작업에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텍스트는 닫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폼만 지우셔서 닫기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이름을 cmd 닫기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cmd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현재 단추 하나를 만드셨는데요. 만드셨던 단추가 좀 크기도 좀 작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화면과 같이 위쪽을 기준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맞추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 폼 바닥글에 명령 단추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드래그 하신 다음 둘레 6개의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 정렬에 가시면 크기 및 순서 조정에 크기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닫기가 좀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가장 넓은 너비에 라고 하면 너비가 좀 조절이 되실 거고요.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장 긴 길이에 라고 하시면 높이가 조절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맞춤에 가셔서 위쪽 맞춤 클릭하시면 줄맞춤을 위쪽에 딱 맞출 수 있고요. 맞춤에 가셔서 왼쪽 맞춤 하시면 단추들이 왼쪽 맞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이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한 내용 급여 조회에 대해서 레이블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바운드 하시고 수식 작성해 보셨는데 우리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셔가지고 문제 제시된 내용 이미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래쪽에 총액함이랑 실수령액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급여 조회 폼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 두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클릭하시고요. 현재 불로신 출제 유형 파일에서는 지역 매출 폼에 대해서 다음 지시의 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한번 하시면 현재 지역 매출 폼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문제에 나와 있는 문항에 따라서 작성하시고 제시된 그림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눈금자의 폼 선택기를 누르시고 속성 시트에 오시면 형식이라고 있고요. 현재 보기 상태는 데이터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연속 폼 형태입니다.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고 본문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판매 수량 아래쪽에 TXT 판매 수량을 선택하셔서 데이터 탭에 오시면 컨트롤 온본에서 판매 수량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TXT 매출액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매출액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TXT 숲 매출액을 선택하셔서 숲 매출액 컨트롤 온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바운드 시키는 건 아니고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량 매출액, 숲 매출액 필드 바운드 시키는 작업을 하셨고요. 폼 바닷글에 봤을 때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판매 횟수를 선택하시고요. 매출 횟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 카운트 입력하시고요. 별표 입력해 주시고 가로 닫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계수를 구해서 판매 횟수에 레코드 개수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셨습니다. 폼 바닷글에요. TXT 매출액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매출액 필드에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 다음 통화 형식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컨트롤 온본을 먼저 작성하기 위해서 합계를 작성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형식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은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서 통화를 선택 다시 한번 TXT 순 매출액 합계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본에다가 합계를 구할 겁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합계를 구하겠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순 매출액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순 매출액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순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형식 탭이 오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컨트롤을 탭 순서를 설정하기 위해서요. 본문을 선택하시고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탭 순서를 선택합니다. TXT 지역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다 배치하시고 두 번째 지역명 그 다음에 상품명 판매 수량 매출액 순 매출액 수익률 그럼 지역 코드 하나만 이동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탭키를 눌렀을 때 순서대로 이동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구요. 본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었던 TXT 수익률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언본에다가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수식은 판매 판매 수량 필드의 값이 20 이상인 경우는 10% 그 외의 경우는 5%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액세스에서는 if라고 입력할 때 그냥 if를 입력하지 않고 iif라고 함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iif 입력하시구요. 판매 수량의 값이 수량의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문제에 나와있는 20을 입력하시구요. 그렇다면 0.1 그렇지 않다면 0.05 라고 되어 있습니다. 0.05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그러면 필드 판매 수량 필드가 자동 대가로 처리가 되구요. 형식에 오셔서 백분율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오셔서 백분율을 선택하시고 소수 자릿수에 대해서 한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릿수 값을 1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 바닷글에요. txt 지역합계 라고 되어 있는 txt 지역합계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지역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폼의 지역코드 컨트롤을 이용하여 판매 내역 테이블에서 매출액의 합계와 평균을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합계를 구할 겁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그냥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sum 이란 함수를 사용할 수 있구요. 엑셀에서도 dsum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다 하시면 조건을 넣어주셔서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신 것처럼 엑셀도 조건을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할 거냐면요.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매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매출액은 어디에서 가져오실 거냐면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판매 현황 테이블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그 다음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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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지역코드와 지역코드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지역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txt 지역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txt 지역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구요. 마찬가지로 필드명 그 다음에 테이블명 조건은 다 큰 다운뼈 처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매출액 판매 현황 지역코드 txt 지역코드 작성이 되는데 일단 결과를 살짝 볼게요. 보기에 가시면 지역합계에 맞게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요. 사실 이 dsum 함수 작성하실 때 필드명에 대해서는 대가로 이렇게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필드명에 공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가로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구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지역코드 지역평균 평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코드에 txt 지역코드와 동일한 지역코드에 대한 판매 현황에 가서 매출액에 대한 값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컨트롤 온번에 거설을 갖다 놓으시구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누르면 확대창을 띄울 수 있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엑셀에서는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는데 엑셀에서는 Average가 dAVG만 사용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dAVG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첫 번째는 필드명 두 번째는 테이블이나 쿼리 이름 세 번째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필드명은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한 필드명을 대가루 문궈서 작성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구요. 두 번째는 테이블이나 쿼리 이름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판매 현황이라는 테이블에 가셔서 판매 현황 판매 현황 테이블 이름 입력하시고 조건은 지역 코드가 같습니까? 지역 코드 필드가 TXT 지역 코드 컨트롤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 작성하시고 확인 결과 다시 한번 볼까요? 폼보기 가셨을 때 아래쪽에 평균값이 표시가 되는지 지역 평균값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기 클릭하시고 폼바닥글 왼쪽 하단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명령 단추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래쪽에 명령 단추가 3개가 있는데요. 하나 더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단추를 클릭하시고 현재 작성된 맨 뒤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에 명령 단추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현재 만드시는 명령 단추는 레코드에 대한 탐색이고요. 레코드에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제시된 이미지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와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요. 하살표인지 마지막으로 이동인지 확인해 보시고 텍스트라면 직접 쓰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에 단추 이름을 문제에서는 CMD 마지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마지막 이라고 입력하시고 만드시는 명령 단추 이름 입력하셨으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명령 단추가 만들어져 있고요. 앞에 출제 유형에서 작업하신 것처럼요. 맞춤을 크기를 좀 조절하고자 합니다. 명령 단추를 선택 4개 선택하시고요. 매출에 까지 들어왔네요. 그럼 하나 Shift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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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 우리 정렬에 가셔서 크게 가셔서 가장 긴 길이에 그 다음 크게 공간에 가셔서 가장 넓은 넓 넓 넓 넓 넓 넓 크기 변화가 없네요. 맞춤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춤에 가셔서 위쪽 맞춤 한번 하셔서 위쪽에다가 맞추시고 맞춤에 가셔서 왼쪽 맞춤 하셔서 왼쪽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 단추 만드시는 작업 하셨고요. 폼 바닥글에 명령 단추를 화면과 같이 정렬 하시오라고 정렬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지역명 필드의 값이 서울인 경우에 TXT 판매수량 컨트롤과 TXT 매출의 컨트롤의 배경 색깔을 녹색으로 구분짓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컨트롤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건데요. 판매수량이 있는 TXT 판매 수량과 컨트롤 또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매출액을 선택합니다. 시프트나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두 개 컨트롤만 선택하시고 서식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을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 건데요. 새 규칙을 선택하신 다음 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식은 지역명 필드의 값이 서울인 경우에 지역명 필드의 값이 필드의 값이 같습니까? 서울이라고 입력합니다. 지역명 필드의 값이 서울과 같습니까?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배경 색깔을 녹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 녹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창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명 필드의 값이 서울인 경우에 판매수량과 매출액 컨트롤에 대해서 녹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셨고요. 폼 바닥글에 현재 작성되어 있는 TXT 순매출액 합계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온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썸함수를 통해서 순매출액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값에 대해서 앞에와 뒤에 특수문자와 순매출액이란 텍스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겁니다. 작성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컨트롤 온본에 커서 두시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그 다음 등호 다음에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 썸함수를 통해서 순매출액의 합계는 구해놨고요. 심표 형식을 지정할 건데요. 한글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가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 나와있는 다이아몬드 모양 하나 선택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순매출액이라고 표시할 텍스트 입력하시고 사실 화면에 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콜론을 그냥 입력하시면 안되세요. XS에서 구분기호로 사용이 되니까 콜론이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입력하실 때는요. 큰 따옴표를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뒤에서 닫힐 때도 한 번 두 번 그래서 큰 따옴표를 두 번 이용하셔서 문 꺼주시면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할 수 있도록 콜론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 샵 컴마 샵샵 0 0일 때도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은 0을 입력하시고 원자 입력하시고요. 한글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조금 전에 넣으셨던 다이아몬드 모양의 특수문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닫으셔서 포맷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큰 따옴표 처리 맞게 처리하셨지만 화면에서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맞게 입력하셨으면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기에 가셔서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가셔서 작성한 내용 포보기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숲 매출액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한 형식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오셔서 아까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하셨는데요. 이 큰 따옴표 콜론 작성하실 때 큰 따옴표를 두 번 처리하셨잖아요. 만약에 특수문자와 신표 콜론까지를 따로 분리를 입력 분리를 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요. 포맷 함수를 쓰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해놓습니다. 컨트롤 V에서 큰 따옴표 열고 숲 매출액 그 다음에 포맷 함수 안에다가 콜론을 넣지 않고 분리를 해서 앞에다가 숲 매출액을 표시하고요. M%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는 내용만 이렇게 뒤쪽에 생략을 해서 이렇게 앞에 콜론을 직접 포맷 함수 안에다가 넣을 때는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 처리를 두 번 해서 묶어줘야 되는데 그걸 혹시 기억이 시험장에 가서 기억이 남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분리를 시켜요. 포맷에서 그래서 특수문자부터 콜론까지는 미리 작성해 놓으시고 문자로 처리해 놓으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포맷 함수를 통해서 숲 매출액에 대한 구한 값을 천단위 구분기호와 뒤쪽에 특수문자 정도 입력된 형식대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시 보기에 가셔서 포보기 클릭하시면 결과는 아까와 동일하게 숲 매출액에 대해서 화면에 제시된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용에서 1번부터 11번까지 기본 보기부터 그 다음에 컨트롤 온본 속성 설정하는 포맷 함수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작업한 내용이 맞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에 컨트롤 속성 지정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